개빡치네 창 왜이렇게 안나와 아이씨 망겜 창이 안나와 창이 창좋어 근데 방금은 창보다는 근거리 데미지가 너무 안나왔다 물론 창도 더럽게 안나왔고 창들을 위해 최소스 창紹 창 창 창 창 창 막대에 팔아서 창 더 잘 먹기 창 더 잘 먹기 창 더 잘 먹기 창 더 잘 먹기 아 막대기 꼴보 싫어 또 한다봐 막대기는 멀티테스트 컨택 하라고 12 막대기 엘리트가 시스템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평화 루트 타는 애들한텐 뼈 아픔 아이 너 나가 막대기 팬 예전에는 평화 조회의자가 너무 셰기는 했지 예전에는 파남자 빌드가 너무 세서 이번에 엘리트 넣은 것 자체는 편치 외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젠 딜 낮은 캐릭터들이 써러 온 것 비올때는 짚신 장수가 힘들고 비아놓으면 우산 장수가 힘들고 돼짐 저금통 못참죠 돼짐 저금통 못참죠 7라운드 돼지 저금통 400라운드ague 20폼 동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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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d 동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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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번인가? 와 봉리로 0원 벌었다 난 부자야 나인 리치 나인 리치 제발 창 좀 주세요 제발 공리로 2-1 벌었다 9라운드는 쉬울 것 같으니까 9라운드 땐 도나케 구라 2번 라운드 9라인 데미지 확실히 올려야 한다 강해져야 한다 아 감자여 뜻으로 온 감자 공속 헌혈 도나길 나가랜다 헌혈은 못참지 가죽조끼 눈가리개 얼려주고 20원 벌었다 20원 벌었다 20원 벌었다 26원 벌었다 25원 벌었다 26원 벌었다 21원 벌었다 의외로 원거리들 쏠쏠한 게 다큼만인가 원걸딜 3이나 오르는데 안녕하세요 창이 원거리이고 이게 원거리 무기지 SMG 집탄률 생각하면 SMG보다 창이 사거리 긴 것 같은데 창이 사거리고 땅 좀 광어구랑 최채 더 올려야 되는데 도창 도창이다 도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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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따 쓰레기를 봤나. 중천재. 중천재. 외침저금탑. 중천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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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위도 휘두르는 무기로 바꿔주면 좀 쎄지 않을까? 다위는 범위가 문제인 것 같은데 다위는 범위은 이것략인데 장래시라고 생각해보는게 아주 높은 게 GpD를 치우고 다위도략 going 아니면 땅 찍는 무기로 바꿔 머폭 광어구 너무 딸리는데 알 나는거 개 꼽네 진짜 알 꼽다고 25초 남았는데 체력서만큼 남았으면 못잡겠다 포기하지 리버스 정대만 회피 회피 데미지 회피 근거리 데미지 좀 안나오나? 마스터리이 필요한데 역시 차양이야 이게 근거리 무기지 근거리 최고 존엄이다 회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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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거리 데미지 좀 올리고 싶은데 방어구나 체제는 정도면 뭐 가끔 지금 근거리 3 오르는 거 먹는 거는 좀 돈 아깝다 또렉터 눈 가리게 감자가 트랙터를 몬다 원신 아니 근거리 데미지 좀 줄래? 체제는 근거리 데미지 외상한 음식 사냥 전리품 근거리 데미지 매달 아니 치확 개 열심히 올려놓으면 깎고 날려 붙여다 쟤는 그래도 도망가는 타입이 아니라 나 쟤도 피 깎이면 도망가던가 아 미친 피 깎이면 도망가네 졸려란 놈 근데 나도 피 깎이면 도망가네 뭐 보 지혜 지혜 아니 방어구 좀 안 좀? 외계 마법 안 찰래 해군이 너무 낮은데 아니 템 거자치 나오네 아니 템 거자치 나오네 아니 템 거자치 나오네 아니 템 거자치 나오네 인생 끝났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방어구 지금 엄청 중요한데 리롤 많이 써서라도 방어구 좀 찾아야겠다 그런데 빨간 템이? 방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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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깎는거 너무 방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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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구 쓰레기 게임 아 방어유기 뭐야 졸라하네 거지가네 진짜 못 깰 것 같은데 온신에 무빙 해야겠다 온신에 무빙 해야겠다 공유기 게임 아 저맞은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회피했습니다 방어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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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레기 게임 방어국 회피 57이야 꺼져 방어국 방어국 어제같은 게임 못이길거같은데 이거? 보스 쳐다도 오지만 안잡아도 돼 좋은데 튀어 배피 57이니까 잘 피하면 된다 garant서 불넘기 패턴 딱 쎈거 봐 어 저팩 손도기 이 딴 거 예금 됐네 이게 쿨다운이 작구나 거미가 좁고 끝